2022년 6월 22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97강이고 법정시상권인데요. 생생경매 334쪽에 나와 있습니다. 법정시상권 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법정시상권은 뭐냐? 사실은 제가 저도 경림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니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채권관리 관제 업무를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서점에 가봤자 경매 관련된 책들이 거의 전무입니다. 전무. 지금은 서점 가시게 되면 경매 관련된 책에 100종 이상 있을걸요. 대만이 많습니다. 저 혼자만 하더라도 경매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썼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매 관련된 책이 없었고 또 경매 관련된 책이라고는 말 그대로 법률 전문가들이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천 페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딱 보게 되면 법정시상권이라고 하면 완전히 법입니다. 도대체 저같이 말 그대로 아둔한 사람은 말이죠. 그 책을 10번 읽어봐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 책을 읽어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데 소송할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 업무를 위해서 책을 봤습니다만 저는 경매 투자를 하는 경매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말이지 그냥 꽈배기 비틀짐 배배 꽈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종인 경매티비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라방입니다. 라이드방송이죠. 법정시상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쉽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도 제가 쉽게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법정시상권은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봐가지고요. 나는 너의 해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말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나는 너 같은 아들 또는 딸입니다.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법정시상권 해가지고 무슨 민법 300 몇 조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몰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너는 나의 아들인가? 너는 만약에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가지고 C라는 사람을 낙체를 받고 보니까 여전히 지상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니까 B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지금 이 사례가 보면 제가 쓴 실전 경매 X파일하고요. 생전 경매 교재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A가 어머니입니다. M이. 엄마고요. B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엄마 땅이 경매가 넘어와버렸어.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덜컥 낙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그전에는 B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A가 엄마 땅이잖아요. 엄마 땅 위에다 집 짓고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가서 엄마 땅 위에다 집 좀 지읍시다.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거 딱 내 거야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엄마 땅이 탁 경매가 넘어와버렸어. C라는 사람이 덜컥 낙차를 받았을 적에. 어쨌든 C와 B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교통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랬을 적 C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나는, 이게 나오죠. 나는 너의 애미가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아니다. 없다. 그러면 지상 건물은요. 따라서 어떻게 이 땅을 사용할 거래는 걸리고 있냐 없냐 없다 이거죠.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법정기상권 하니까 말이지요. 무슨 법정기상권 성립요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에 여겨서 법정기상권이 예를 들어 성립이 된다. 또는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되면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법정기상권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땅값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부사라. 철거죠? 법정기상권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있으면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기상권이 없어. 법정기상권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정기상권에는 건물 소유자가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한다더라. 이 건물은 뭐다. 토지상에서 존재를 해야 될 그런 건건해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따라서 어떻게 건물 철거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경직되게 이런 사실관계를 바라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떻게 보면 법안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회색 분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그럼요. 법정기상권이 성립된다. 법정기상권이 성립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에 건물이 아주 포함나는 거예요. 진짜 따끈따끈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건물이 보니까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더래요. 따라서 법정기상권 권리가 성립 안 된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건물을 부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 부수기에는 너무나 낮고 2022년 6월 현재 해서 집 한 채 짓는데 평당 공사대금이 지금 700, 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보통 지어도 한 500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 지상에 건물의 연면적이 한 50평 정도 된다. 50평 정도 되는데 만약에 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이 평당 500만 원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25억이죠. 2억 5천인가요? 500만 원. 5천만 원. 2억 5천. 2억 5천.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단지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야, 당신은 내 땅 사용 못해. 그러니까 건물 부수아라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면 갑이 건물 소유자를 얼로 보자. 어라한테 건물 부수아라고 하면 갑은 정말로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좋아.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좋아. 이래다 좋아. 저래다 좋아. 다 좋아. 우리는 모두 어쨌든 어쩌거나 저쩌거나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돈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법정기상권이 성립되니 법정기상권이 성립 안 되니 이건 누가 따지면 된다.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나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걸 따지고 우리는 뭐 다 봐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요. 우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따지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약간은 따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 윤곽을 잡아가지고 아 여기 보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구나. 아니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구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그 물건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만약에 아 이거 도대체 정말 헷갈린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내 법정기상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내 관심을 가진다. 잘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하나 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셔가지고요. 컨설팅 비용에 가서 돈 천만 원이나 이십만 원 주시고 그냥 속 편하게 그런 물건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어설픈 지식 가지고 접근했다가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고 피똥 싸면서 똥뻐가지고 팍팍 뒤집어 써버린다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제가 뻑하면 이런 말씀 드리죠. 그렇죠? 이혼당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 분인데 이분은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방송하는 이 자리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보니까 경매투자 잘못해서 이혼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 제가 무슨 이혼 상담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맞잖아요. 이거 잘해야지. 개뿔도 물어보면서 막 헐떡거리떡 하는 말이죠.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인생까지도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란 뭐냐 해가 나올 겁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뭐냐 이거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무슨 뭐 민법 300 몇 천가 법정은 저도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강의하는 네가 왜 법정은 모르냐 그거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왜? 민법 300조 대부분 법정지상권 관련된 조문이 있다.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법 조문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라고 머릿속에 꽉꽉 집어 날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느 아웃라인 잡아가 이게 있다 하더라. 이것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란 지상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래요. 지상 건물 소유자를 위한 권리인데 어떤 일정한 요건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으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상 건물 소유자는 타인입니다. 지 땅도 아니야. 지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말이지 그것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이걸 공짜로 사용하면요. 그렇죠?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한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부당이득이 되잖아요. 부당이득. 그렇죠? 공짜로 사용하면 건물 소유자치는 뭐다? 공짜로 사용하니까 부당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반환 성격입니다. 부당이득에는 반환 성격조로 해서 뭐 우리가 땅값 해서 소위 지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지료를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법정지상군이 성립되었을 경우는 지료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지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료는 지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출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군의 말소 통보를 하면 된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요. 그러다 어쩌고 하다 보니까 토지만 경매가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가 넘어온단 말이지. 토지만 경매가 넘어와서 이걸 B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지상에 보니까 예전에 건물은 A꺼다. 그 전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요. 토지가 A인데 여기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A야. 그러면 이 건물 형태하고 이 건물 형태하고 틀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만 경매 신청했다고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 그럼 여기 최초의 갑이라는 사람 말이죠. 땅하고 건물을 같이 공동담보 잡은 거예요. 공동담보 잡았는데 A라는 사람 말이지 이 건물을 확 부수고 그러면 뭡니까? 갑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지상 건물의 갑이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이 멸실되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로 저당권 회력도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저당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A는 건물을 새로 신축을 떠가야 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갑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내가 처음에 말이지 땅하고 건물 같이 담보 잡았는데 저 놈의 식기가 말이지 갑자기 건물을 부수더니 말이지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죠. 그럼 이랬을 경우 여기 구건물이 소위 구건물이잖아요. 구건물이죠. 구건물인데 구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을 가지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합니다. 저당권 유용의 검지랍니다. 저당권 유용. 저당권 유용의 검지. 이 한자를 자꾸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한자 세 달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당권 유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보는 말이지 억울하더라도 땅은 멸시를 안 됐잖아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 땅만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땅만 경매 신청하니까 B라는 사람이 옳다꾼이 해서 그가 낙찰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됐다고 했을 때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땅이 경매 났다고 식탁을 받으면 돼요. 그럼 이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요. 왜 없냐? 이건 일정한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법정시장권 첫 시간이고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잠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냥 들으세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B 입장에서는 A한테 당신은 나의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 건물 부숴라. 건물 철거해라. 그런데 실제로 건물 철거해라는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건물 철거해라. 실제로 확 포크를 해가지고 막 부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울 서초구 쪽인가요? 지상에 보니까 오피스텔 건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 이렇게 오피스텔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 땅만 경매에 이제 나와버렸어요. 누가 땅을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포크레인도 큰 거 말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건물 철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쭉 앉아가지고 소위 장난감 같은 포크레인 있잖아요. 거기에 떼떼떼떼 하더니 1층 로비로 들어가더니 부수는 거야. 뭘 부셔요? 그러니까 우편함이 있죠. 우편함을 막 떴더라고. 그리고 1층 바깥에 나와가지고 유리를 탁탁 건드려버리더라고. 그게 보니까 기자들이 보고 하더니 뉴스를 내보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정기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포크레인 가지고 진짜 부순다고 하면 부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부숩니까? 못 부수잖아요. 그럼 나 부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내가 갑질하려고. 그럼 뭐다. 결국은 포크레인 대동해서 건물을 부수는 척하는 완전히 부수면 안 되지. 부수는 척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자기 애한테 땅 팔아물려고 하는 거지. 답은 간단해요.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상권은 엄청 쉽다니까요. 봐가지고. 땅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분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 지분 낙찰 받은 거 상대방한테 팔아먹는 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잖아요. 아니면 또 상대방 지분을 내가 돼서 하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부순다라고 해서 확 애한테 공갈 협박을 하는 거야. 공갈은 아니지. 공갈은 아니죠. 법대로 하는. 그러니까. 법대로 보면 당신은 내 땅을 사용 못해. 따라서 건물을 부다 부다 이거지.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A가. 아. 야. 그럼 당신 땅 나한테 팔아.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B는 A한테. 야. 당신 저 건물 나한테 넘겨. 팔아. 이렇게 또 이게 지분 경매와 비슷해요. 지분 사과과 지분 팔과 따라서 이게 법정기 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요. 전국적으로 장말로 탁 건드려가지고 될 만한 그런 물건들. 그래서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별로 없어요. 물건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막 말 그대로 수두룩붩붩해요. 그런데 법정기 상권은 별로 없더라고. 또 이따가 하면 말이죠. 이게 제가 처음 경매 입문했던 1980년대 후반대만 하더라도 9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법정기 상권에 법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목도 씻고 걸려버린다고요. 왜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도 안 해버렸어요. 아예 관심도 안 됐어. 지분 경매도 그 당시 전혀 관심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게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지.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왜 그때 고개를 팩팩팩 돌렸을까. 고개를 돌릴 이유가 전혀 없으면 전부 다 돈이 되는 것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봐가지고요. 우리는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이 우리 분명히 구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쨌든 지분 경매도 마찬가지고 법정기 상권 관련된 물건도 마찬가지고 땅을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A라는 사람하고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이 연속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내가 협상을 안 하는데 B 입장에서 내가 갑의 지위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갑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정기 상권이 뭔지. 그럼 여기서 말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뭐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아니 남의 땅을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하냐. 방법이 있다네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이거 엄마 땅입니다. 이게 아들이 건물 지었습니다. 엄마 땅 위에다가 아들 건물 지었어요. 이거 적법하게. 일단은 자기네들 간에 있어서 적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소유권 관계가 뒤죽박죽 되면 그때는 보통 머리가 아파.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법정기 상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 우리 앞으로 공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기 상권 해서 내가 특히 어디 외부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100% 옳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 들으시고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건방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약정기 상권입니다. 약정기 상권. 아니 약정기 상권이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 보면 법정기 상권? 그러니까 법정. 법정기 상권 하니까 밑에 여기 약정기. 약자 약속할 때 약자 아닙니까. 약정기 상권이에요. 법정기 상권은 뭐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쓸 적에는 지상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땅을 써는데 내 땅에다가 내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런 얼빠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내 땅을 쓴다면 내가 당연히 내가 쏘면 되지. 그런데 보니까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남의 땅을 써는데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 하에서 쓰겠다.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타인입니다. 여기도 타인이죠.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랍니다. 사용 수익이잖아요. 용익물권이다. 그런데 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인데 타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인데 법정지상권은 뭐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이 성립된대요.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춰버린다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동본에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내가 법률적으로 어떤 성립요건을 갖췄다 이거지. 갖춰물을 해내서 내가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불구하고 등기부동본에서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정지상권은 뭐냐 이게. 우리가 이 약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동본 보시게 되면 지상권이 설정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약정지상권입니다.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은 뭐냐 이거죠. 내가 당신 땅을 사용하는데 땅값 치료를 얼마를 줄게. 그리고 또 있잖아. 내가 당신 땅을 사용하는데 신면을 사용하자. 서로 쌍방간에 협약, 약속한 내용이죠. 약속한 내용을 정했을 경우에 지상권 설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정지상권은 어떤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보니까 법정지상권 하니까 약정지상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기 있어요. 법정 이것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법정지상권은 무슨 공인중개사 과정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법정지상권 하니까 약정지상권 또 이런 게 있어요. 약정지상권은 뭐냐 이게. 우리 많이 보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동본상 저당권 설정된 거. 채권 최고액은 얼마로 한다? 120% 할까? 130% 할까? 채무자는 누구를 할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상권 설정계약서 안에 서로 쌍방간에 약속한 내용이 표시되고 저당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 등기이란데 등기. 등기이란데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저당권 이건 뭐냐. 이건 말이죠.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정지상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뭐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 지료를 안 주면 남의 땅을 공짜로 쓴다 그러면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성격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지급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지 편의상 여기는 저기 갑으로 하고요. 이제 얼로 할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치료를 줘야 되는데 치료를 안 주는 거야. 그랬을 경우 뭐다? 갑 입장에서는 을이 말이지 2기 이상의 치료를 지체했다. 2기 이상이라는 것이 연속해서 두 번은 아닙니다. 치료는 원래 1년 연 단위로 지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지급하고 이때 지급 안 하고 이때 지급하고 이때 지급하고 이때 지급 안 해서 아요? 두 번이지? 이게 이기입니다. 이기.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지급 안 하고 이때 했으니까 아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립되는 기간 동안 해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해가지고 두 번 안 냈지? 너는 법지권 성립 안 돼! 라고 갑은 을한테 통보를 하는데 봐가지고요.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어쨌든 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 인간이 지료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갑이 뭐 죄짓냐고. 그렇죠?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을도 자기가 그동안 받아야 될 지료를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갑은 말이죠. 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류등기를 한다. 압류등기. 압류등기 하면 이때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 민법, 법정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법정은 딱 찾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압류등기 한때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하였을 적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한다. 압류등기를 하면 그것들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예를 하시고. 조금 난해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찬찬히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뭐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마 땅 위에 모자지간의 모자.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세 번째는 약정지상권. 네 번째는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게 있어요. 관습상의 법지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민법 622조인가요? 민법 622조에 대한 차지권. 이게 빌릴 차지잖아요. 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권리래요.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니까 뭡니까 분묘기지권. 책을 내보니까 대부분 판례 보니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분묘 후손들한테 말하지 지료를 받는데 그럼 도대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묘똥이 있는데 그 묘똥이 좋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진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료를 확정 짓는다면 서로 쌍방간이 첫 번째 합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가 보나마나 안 이루어지겠죠? 맞잖아요. 후손들은 지료를 싸게 주려고 할 거이고 토지소에 대한 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협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재판상을 해가지고 확정 짓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상 확정 짓는데 봐가지고요. 저 산 꼭대기에 땅 100평에다 200평에다 해봤자 치료가 도대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있구나. 분묘기지권 같은 게 치료를 주는구나. 그건 너무 모르게 이해하시고 정의 내가 이런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얘를 땅을 잘 받고 나서 보니까 봉본이 몇 개 올라폴로 나와있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는 봉본 분묘 거기에 치우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땅이죠. 땅을 봐가지고 이게 경제대 가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에서 봉본이 말이죠. 이건 지금 이건 제가 2000년도 제가 다음에서 건강한 부자컬러 카페 운영할 때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2006년도가 7년도가 저한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저 밀양에 입량을 낙찰을 받았는데 10만평 정도 되는데 봉본이 몇 개 올라폴로 나와있더래요. 이때 분묘기지권이 성립될까요? 안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볼 때마다 아유 까까베 까까베 10만평이면 땅이 좁은 것도 아니죠. 상당히 넓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봉본이 여기 올라폴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분묘가 소재하는 지역에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뛰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라. 나머지 땅에 대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맨날 그런 거 말이죠. 그냥 분묘기지권 아니니까 분묘기지권 성립요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성립을 받아가지고 분묘 조상의 묘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성립 없이 없이 말이지 야밤에 조상 묘를 그것도 평장은 안 됩니다. 봉본해가지고요. 땅 위로 뭔가 올라와야 돼. 그러면 그게 분묘가 봉본이 올라와야 되면 그게 하나의 공시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장해가지고 그냥 평평해 그다음에 밑에 시심한다고 묻잖아요. 이건 분묘기지권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성립을 받아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성립을 안 받고 20년간 말이지 조상의 묘를 평온 공연하게 아이고 웃기는 소라고 앉아있네. 그런 건 법률 전문가들은 따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따지는 게 안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하다. 내 땅에 조상 묘가 있는데 내 땅을 팔면서 조상 묘를 철거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땅을 팔때 여기 우리 조상 묘가 있으니까 이건 그들은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또 장사에 관한 법률 어쩌고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딱 잘라가지고 이거 포기해버리고 나머지 이 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 내지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97강이죠. 97강 1부 방송을 마치고 2부 방송에서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해가지고 6가지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생생경매 생생 이게 생생이 생생경매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생생경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제가 설명드리다가 필요하면 생생경매 334쪽에서 337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화면상으로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화면 정리 이후에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